낭만산골, 낭만고양은 이름만큼이나 낭만적인 음성군의 인터넷 방송인데요. 마을 방송이라고는 해도 지난해 SNS 조회수만 3만 건을 넘어선 그야말로 핫한 방송국이라고 합니다. 장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명품 밤고구마로 유명한 음성의 작은 마을. 음성군청 인터넷 방송팀이 수확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 해 고된 농사였지만 팔뚝만한 고구마 풍작에 신이 납니다. 마을의 자랑인 친환경 닭사육법도 자랑합니다. 농안기 어르신들을 위한 마을 잔치에 끼어 이웃이 된 듯 즐거운 한때를 보냅니다. 명소, 인물 아니면 특산물 이런 거를 소개하는 한 가족이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제작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인터넷 무선 중계기를 이용해 지역 축제는 물론 갈등을 빚는 공청회도 생중계합니다. 군에서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행사가 적절한지 주민들이 받았을 때 장기적으로 계속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SNS 조회수만 3만여 건. 마을 방송이란 새로운 도전이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